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네요. 위에 차트에서는 장기평선 맞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깐요.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일단 항생. 이거는 항생 청산 한거였구요.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3틱 모질렀네요. 매도 체결됐습니다. 50틱으로 청산해서 끊었구요.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다시 또 보겠습니다. 4749.75 매도 보구요. 일단 570.50 내려오면은 잡을 거구요. 이거는 근데 문제는 파동이 커서 상방으로 한번 올릴 수는 있는데 손절만 주고 또 올릴 수도 있거든요. 약간 MIT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강하게 내려 쳤을 때 정확하게 그것만 찍기가 쉽지는 않아서요. 지금 40틱 딱 40틱만 내리면 되네요. 한파동만 살짝 치면은 이걸 뭐 어떻게... 이걸 뭐 어떻게... 여기서 한번 살짝 올릴 때 청산하는 게 좋겠네요.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... 괜찮습니다. 이제 beauty. 한쪽 39 Franken-안에 chickpea kanske 잘 이렇게 빠를 때는 되도록 이면은 청사는 알아서 하시는게 좋죠 지금 딱 자리에 걸리긴 했는데 여기 뚫리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러다가 또 내려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표월표로 여기 틱차트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아래위로 막 흔들다가 쭉 빼듯이 또 흔들 수도 있으니까 네 지표월표한지 이제 5분 정도 지났구요 그럼 조금 가라앉겠죠 네 파동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네 571이면 중기평선 살짝 밑에 구요 중기평선 정도 찍고 떨어지면 좋겠네요 네 501이면 중기평선 정도가 빨리 matters 네 감사합니다 네 5분 정도 네 5분 정도 네 5분 정도 네 5분 정도 네 501이 네 2분 정도 네 5분 정도 네 5분 정도 네 5분 정도 이게 횡보라면 중간까지는 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올리고 있네요 네 이것도 어쨌든 둥글게 또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으니까 살짝 수익일 때 뭐 본척 밑으로 약 수익일 때 그냥 끊겠습니다 아 그냥 위로 올려 쳤네요 네 약 수익일 때 끊어야 되는데 지금 못 끊고 쳐 담아보고 있었네요 일단 좀 다시 기다려 보구요 네 18710 일단 매도 잡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수 자리는 아직 딱 뭐 잡을만한 구간이 좀 애매해서요 다시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60틱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80틱 떨어졌네요 80틱 정도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100틱을 걸어 나서 청산이 안됐네요 네 한 번 더 떨어지는 거 보고 청산 하겠습니다 네 딱 지금 어저께 요 상황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61선 아니면은 10분봉에서 21선 기준으로 보고 거기 딱 닿을 때마다 짧게 짧게 보는 것도 수익이 잘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좀 빗나갔죠 더 올렸다가 다시 눌리고 했는데 그만큼 또 이제 신뢰도가 좀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네 다시 70틱 다시 주고 있구요 한 번 조금만 더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안 내리고 올릴 것 같으면 그냥 청산할게요 네 100틱 청산 했구요 네 기다림 보람이 있죠 네 3분봉에 61선 10분봉에 21선 거의 비슷한 위치죠 3분봉에 61선이 아니라 63일선을 하면은 네 거의 위치가 같겠죠 65일선 그 위치들이 저항 지지저항을 잘 받아 주니깐요 몇 번 말씀드렸던 자리들이구요 그리고 지금은 원래는 원래는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자리죠 조정 파동을 지금 주고 네 여기서 파동이 분봉해서 틱차트에서도 조정 파동이 나온다면 그냥 청산을 하는 게 좋구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120틱을 넘겼네요 150틱 정도 나왔네요 지금 파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요만큼 3분봉에서 그냥 살짝 꼴이 다른게 150틱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정가로 잡고 손절 잡고 손절도 50틱만 잡고 있는데 손절 잡고 하는게 네 부담이 좀 되긴 하네요 파동이 너무 커서 여기서 조금만 잘못 잡으면 다 손절만 대고 움직이니까요 네 어쨌든 이 조정 파동에서 매도를 만약에 잡았으면 올라오는 거를 그러면 하방으로 원칙대로 한다면 하방으로 파동이 두 번 그려질 때까지 버텨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강하게 내려치고 이 부분 이 하방 부분은 파동으로 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파동이 그려졌으면 좀 길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애매해서 네 그건 나중에 정의원 방송 때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아 근무하고 계세요? 야간 근무 하시는 거에요?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요? 내일 야간이요? 내일 야간이요? 주말에 일을 하시는 거에요? 그럼 주중에 놀러 갔다 오시지 왜 주말에 또 그러니깐요 더 피곤하실텐데 아 주중은 매매? 네 그러네요 일단 미장 6분 남았구요 6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자리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자리는 지금 대기하고 있구요 아직도 또 위아래로 위로 710 710 자리 있구요 하방에 519.75 자리 있습니다 네 마디값 보는 방법은 어...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제가 다 알려드리긴 좀 그래요 어려운 건 아닌데 어... 전문가 교육을 했던 친구들한테도 알려준 사람이 초반에 네... 한두 명 빼고는 아마 없을 거에요 안 알려줘서 다들 지정가가 아니라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가로 진입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자리를 마디가로 잡을 줄 모르니까 그리고 시장가로 해야 가격을 속일 수 있죠 많이 당하셨죠 네 지금 자 매도 진입 하고 자기는 여기서 진입했고 그럼 회원님들은 여기서 진입하고 청산이라고 하면 자기는 백틱 먹고 회원님들은 아 이거는 수익이 나겠네요 회원님들도 회원님들은 먹어도 뭐 20틱 먹고 요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유튜브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아프리카 쪽 지금 앞으로 앞으로죠 앞으로는 어... 이게 1초 이상 차이는 안 나거든요 사실 0.3초에서 0.5초 딜레이가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뭐 회원님들 컴퓨터나 제 컴퓨터 사양 그리고 뭐 서버 문제 그런 걸로 해서 0.3초에서 0.5초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체크를 해 봤을 때 옆에 컴퓨터 켜놓고 네 방송 켜놓고 네 방송 켜놓고 봤을 때 그 정도도 안 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가 진입할 때는 한 2초 차이 나는 것 같죠 네 브라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딩 하기가 시장가가 편하니까 그냥 보고 있다가 내려갈 것 같으면 자 매도 진입할게요 그리고 매도 진입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도 진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눌렀는데 자기는 여기서 진입을 했다 꼭지점에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회원님들은 여기 밑에 꼭지점에서 진입을 하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말은 여기서 했다고 하지만 네 진입 아 말은 여기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진입은 본인도 여기서 된 거고요 회원님들은 그 밑에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이가 오차가 좀 많아져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리딩하기 그럼 굉장히 편하겠죠 네 100% 다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지정가로 해서 수익을 잘 내는 네 잘 내다 못 내다 하는 전문가도 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네 몇 달간 지속 누적 수익을 쌓는 사람은 잘 못 봤거든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리고 마디카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뭐 파동을 좀 아시고 아 이럴 때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지 라고 그런 걸 아시고 마디카를 거기 자리 그 자리 부근 그런 데로 잡으셔야지 여기서 마디카를 구하다 보면 그냥 구하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우수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세선도 아셔야 되고 눈으로라도 대충 그리고 파동 아시는 게 좋고 그리고 피보나치도 아시는 게 좋고 당연히 다 알면 좋죠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죠 너무 많이 알면 네 진입하기가 힘들어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돈만 내고 매매입법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시골에서 근데 그분은 많이 알고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네 대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약수익으로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 모아서 같이 매매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어 제가 교재도 있는데 그 교재 앞쪽에도 써놨던 게 그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여기 파생해서 네 미장 시작했고요 네 지금 519 거의 다 네 체결됐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545.50 거의 다 올라왔는데 중간에 또 걸리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전 고점은 살짝 넘겼고요 네 체결됐네요 체결됐네요 네 그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 한번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내려오면 30틱 정도 줬는데요 짧게 끊겠습니다 계속 와리가리만 하네요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10틱 정도 된거 이제 내려가네요 제기랄 네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네 잘 내려갔는데 아깝네요 네 100틱 내려갔는데 네 수익 총산들 하셨겠죠 설마 네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연승님 어서오세요 이제 종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날 상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